안녕하세요 꼼지라기 수입니다 오늘은 후리지아 꽃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봄꽃 중에 선물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의 메인 스티치는 디테치드 버튼홀 스티치와 버튼홀 스티치 입니다 도안은 제 블로그에 올려놓았으니 필요하시면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소개할 스티치의 위치와 순서 보여드릴게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꽃잎을 만들어 볼건데요 우선 스트레이트 스티치 한땀 해주고 다시 시작점에서 한땀 옆으로 버튼홀 스티치를 연결하여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꽃잎의 결도 살리고 디테치드 버튼으로 스티치 할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스티치 간격을 좀 넓게 해 주었습니다 디테치드 버튼으로 스티치를 연결하여 여전히 넓게 해 주기 위해서 스티치를 연결하여 정리해서 신랑이 다운받아 빛이 tempor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되 jsem 시설이 양지난 야채에는 많이 파관리서 넣어서 사용한 부분을 연결하여 정리하여 정리하여 염터를 연결해주고 금받아 빛에 부스트건 뺄고 challenging broke, minor, and move to the end 스티치드 버튼으로 스티치를 놓아볼게요 사이사이에 스티치를 해줍니다 스티치를 중간에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끝까지 스티치를 찾아서 연결해 줄게요 잎의 끝에 바늘을 넣어 고정해 주시고요 잎 끝 모양 한 단이 완성되었습니다 한 단을 더 해보겠습니다 처음 스티치 부분만 잘 넣어주시면 그 다음은 수월하게 하실 수 있어요 이번에는 두 단까지만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두 단까지만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른 꽃잎에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배속을 좀 높여서 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하다보면 정신이 멍해지고 눈이 침침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끔씩은 창밖을 봐주시면 오래 술을 놓을 수 있습니다 실이 엉키는 상황이 옵니다 괜찮습니다 풀어주시고 하시면 됩니다 실은 dmc 8번사 90번을 사용했고요 글라데이션이 있는 실이라 그냥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색감이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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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이 완성된 모양입니다. 다음에는 립 스티치로 꽃받침 부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칭이 되지 않는 부분은 새틴 스티치로 메워 두었구요. 립 스티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립 스티치로 메워 두었구요. 다음은 립 스티치로 메워 두었고... 립 스티치로 메워 두었고... 너무 좋아요. 립 스티치로 메워 두었고... 에이, 립 스티치로 메워 두었고... 바로 아웃라인 스티치로 연결해서 질기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번 메인 스티치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밑에 단은 1차적으로 버튼홀 스티치로 해놓은 상태구요 좀 빠르게 진행할게요 스티치 간격이 좁으면 디테치드 버튼홀 스티치가 촘촘하게 나와서 입체 부분이 쪼글거리게 나오구요 간격을 넓게 하면 오른쪽 꽃봉오리처럼 가지런하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처음 스티치만 잘 해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같은 동작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옆집에서 공사를 하는지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나뭇잎 나뭇잎을 버튼홀 스티치로 수놓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간격은 촘촘하게 해보겠습니다. 실은 DMC 8번사 92번 실입니다. 원래 새틴 스티치를 보여드릴 생각이 아니었는데 스티치가 예쁘게 나와서 빠르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물론 바늘을 왔다갔다 진행하면 PC본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꽃잎 사이에 소스를 넣어 주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악풀보다 무섭다는 무풀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피드백 주시면 겸허히 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